네,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치약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약산은 소나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다소 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치약산의 사계절의 변화를 보시면서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치약산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치약산 주변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숲부들과 나무들이 우거진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푸르른 숲불 속에서도 보여지는 하늘의 모습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평온한 자연을 보는 것 같습니다. 큰 나무들과 어우러진 작은 나무들 그리고 숲불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의 모습 햇빛과 함께 숲불 속에 어우러져 있는 숲불의 모습 그리고 간간히 변한 야생화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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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